요새 할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이분들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촌티 팍팍 나던 세 남자가 이렇게 코스튬 하나 입어주면 크리스탈 광채 흐르는 히어로계의 크리스 3인방 와 대박이야 대박 슈퍼 히어로들의 1세대 조상 슈퍼맨 캐스팅데이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이 역할에 하늘 무서운질 모르는 대찬 신인이 등장 영웅 역할 그 이전과 이후 배우들의 영화 인생에도 한편의 히어로 영화 같은 극적인 순간들이 담겨있으니 영웅 신들의 전쟁 같은 탄생 지금부터 주목하시라 여기저기서 인증샷을 절로 부르는 솜털 보송보송한 미소년 신인 시절 천재 소리 좀 들었던 배우이자 지금은 본명보다 아이언맨 호칭에도 익숙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의 험난한 인생 굴곡만큼 시린 눈바퀴를 헤치며 살아왔다는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지독한 약물 중독에 빠져살된 청춘 시절 스크린보다 없이 뉴스로 더 많이 얼굴을 비추니 그의 배우적 잠재력이 이대로 철창 안에 갇히는가 싶던 그때 깡통이나 치고 다니던 처지에 그가 철밥통이 되어줄 인생 캐릭터 아이언맨을 만나 기사 회생 그런데 그 끊기 어렵다는 약물 중독은 대체 어떻게 극복한 걸까 그의 영화 장면에 넣어달라 요청해 촬영마다 찾았다는 음식 그의 개고천신 인생이 녹아있다는 요 치즈버그가 치료약이었다라 약물로 찌든 그의 혀가 버거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한 일을 계기로 독하게 재활했다니 이렇듯 영화 아이언맨 속에 그의 인생 드라마가 들어있다 아이언맨의 앙수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역시 한방을 안기는 반전 과거가 있다 잡벅 증세 종결자 날라리 형아의 몹쓸 윙크즈를 남발하던 데뷔 시절 고지혈증 환자라면 주의 요망 생크림보다 느끼한 능글남에 이어 관객으로 하여금 뭐라도 덮어두고 싶게 만드는 낯득원 흑역사가 이어지니 그렇게 영화계 소문난 깨방정 배우로 낙인 찍힌 그 범생의 영웅 캡틴 아메리카와 전혀 맞지 않는 이미지는 관계자들의 입방에 올랐는데 관짝엔 들어갔다 나와야 가능할 것 같던 그의 이미지 변신 비호감별을 단번에 근육장장 캡틴으로 만들어낸 비밀 병기는 바로 기가 막힌 오빠리였다 코스튬 테스트 만장일치 윌 스미스와 체닝 테이텀 등 쟁쟁한 후보들 함께 케어시키며 극적으로 캐스팅되니 슈트빨 하나로 국민영웅 등극했다 캡틴 아메리카와 카튼의 등판에 코스튬 활용에 나쁜 예로 비게 되는 비운의 영웅 그린랜턴 어슬픈 cg 슈트로 관객들 반응에 그린나이트 대신 그린나이트만 켜대며 초라하게 사라졌으니 대드풀을 만나 대세 히어로 배우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오기까지 라이언 레이놀지를 지독하게 따라붙었던 굴역적인 꼬리표 히어로 영화만 출연했다 하면 시원하게 말아 드시는 히어로 전문 국밥 배우 그 중에서 그의 영화 인생 출구 없는 절망으로 몰아 놓은 엑스맨 시리즈 속 대드풀 본만 잡고 개성은 없는 무내려 캐릭터에 말 못할 상처만 안고 떠났단다 칠스 마프 소원 쇼스 마우스 마우스 루스 마우스 마우스 예요 악병으로 헌신짝 된 대드풀을 가네 수공업으로 리폼 각본과 제작까지 나서 자신을 위한 맞춤형 영웅 탄생 치킨이 실전 8기 도전 끝에 쪽박 히어로에서 대박 히어로로 진정한 영웅 승리 보여줬다 지금까지 등장한 히어로들의 공통점 흥행 보증수표 M사 출신이라는 것 난다긴다는 동기들 사이에서 뮤놀이 신세가 된 한 명 슈퍼히어로 영화 최초 시각장애 영웅이란 신선하고 독특한 컨셉으로 호기롭게 출격했으나 그 결과는 앞이 캄캄했으니 균형 참패의 골든 라즈벨이 최악의 남자 배우까지 벤 애플릭의 영웅 잔혹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첫 번째 말은 잠시만요 저거 내가... 그는 내가 이 자식이 아니지 그는 바트맨 그리고 작가가 난 다가가 나의 아이상은 나의 아이상은 나의 아이상은 나의 아이상은 나의 정권이 나의 아이상은 난 이 자식이 저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시작부터 시작부터 이 재앙을 벗어날 대피소로 배트맨을 선택. 영웅 재도전기에 나섰지만 또다시 열린 헬게이트. 개봉 전엔 그의 출연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으로 개봉 후에 기대 못 미치는 흥행 성적표로 두들겨 맞더니. 네어대블에 이어 골든 라즈벨이 2관왕 영웅 한번 되기 참 힘들다. 최근 배트맨 하차설까지 강력하게 나들며 멘탈 붕괴 직전이라는 벤 애플릿. 이쯤 되면 영웅 역할의 영웅 헐법도 하건만. 희망을 놓치 않고 일어서는 게 진정한 영웅의 자세 아니던가. 저스티스 리그 2로 돌아올 내년 그의 재기를 기대해보자. 매년 홍수처럼 쏟아지는 히어로 영화. 배우들의 위대한 영웅 탄생기를 지켜보는 것 또한 영화를 즐기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